아, 제시 씻고서는 아주 빡수르네, 영서야. 이거 아니에요? 이렇게 안 하고? 아, 마음대로 이 더럽게 못한다. 아니, 아가씨. 일해 본 적 없어요? 이거 읽기 가지고 이렇게. 아주머니가 일 잘하시니까. 죄송해요. 나의 말을 좀... 나를 좀 서. 나를 좀 서. 지금 영지 말 안 들었어? 영지가 얘기했는데 말 안 들었다면서? 근데 죄송한데, 형님. 죄송한데요. 왜 이렇게 싸우려고 드세요? 아니, 그럼 혼자 음식을 한번 해봐봐. 솔직히 산 거잖아요. 아니, 샀어. 내가 했어. 아, 더럽게 없다고요. 아니... 아, 더럽게 없다고요. 아니... 아니... 형순이 말씀드렸잖아요. 얘는 연골이 없다고요. 온몸이 관절이 안 좋아서. 안 돼. 얘 진짜. 제발. 우리 쌍둥이 동생, 쌍둥이 형 그만 괴롭혀. 진짜 아픈 애야. 우리 미선 씨 놀라니까요. 조용히 계시면 돼요. 이거 요리했는데 그걸 샀다는 게 맞아. 때리지 말라고. 때리지 말라고. 좌우는 거예요? 진짜 자, 싸우자. 이제 구분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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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막내 탈 들었어. 구분하세요. 우리 막내 탈 들었어. 구분하세요. 이러시면 안 돼요? 귀찮아, 귀찮아. 자기가. 저거 타봐 한 빨리. 자기 타면 되잖아. 갈 수 있어. 일자마자 세워보실래요? 들어올게요. 형님, 집 분위기가 왜 그래요? 그래, 우리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화려해하게 좋은 일이긴 한데. 그럽시다, 그럽시다. 앉아, 앉아, 앉아. 깎아서 본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요. 죄송한데 신랑은 기억나요? 돌아가신 분, 신랑. 많은 사람 중에 신랑하면 찾아봐요. 누가 신랑이에요, 아가씨? 아니야, 아가씨. 가까이에 있으면 보여. 오빠. 아, 정신이 있어. 정신이 있어.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